글로벌 허브 도시로 부산이 나아가기 위한 정책과 아이디어를 겨루는 청년 해커톤 대회에서 부산대와 북영대 연합팀인 오레오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해커톤 대회에서는 부산 스타트업의 지적 재산권 토큰화를 제안한 오레오에 이어 패션 디자인으로 랜드마크를 만들자고 제안한 청해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아이디어들이 제시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